안녕하세요. 책 소개 스피치 이명신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작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책이죠. 김달 작가님의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입니다. 김달 작가님은 인플루언서이자 크리에이터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인데요. 모든 고민에 최선과 진심을 담는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인지 작가님의 책이 많은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인기가 참 많았어요. 저도 작년에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제가 왜 책을 소개를 못했냐. 이상하게 저는 로맨스, 연애 이런 관련된 책은 녹음이 좀 어려워요. 물론 이 책 소개 스피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오픈하는 게 불편하진 않은데요. 책의 주제 자체가 연애나 사랑에 대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런 좀 심장이 쫀쫀해진달까요?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. 그렇지만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좋은 책들이어서 다시 꺼내들었습니다. 벌써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. 사실 이 책,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이라는 책은 단순하게 연애,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책이에요.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으로 가득 차잖아요. 잠잘 때도, 밥 먹을 때도 그냥 항상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자꾸 커져 있고 반면에 나는 자꾸자꾸 작아지죠. 그렇게 나를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김달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.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는 함께하는 시간 동안 변해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것. 이 문구를 딱 읽었을 때 저는 정말 공감했고요. 그러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. 98년도 영화였는데 강박증에 걸린 유명 작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고백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든다. 꽤 오랫동안 명대사로 사랑받았죠.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이 바꿀 수 있다. 이 책에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요. 사랑을 할 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랑은 나를 하늘 높이 올라가게도 하지만 반대로 저 밑바닥 땅 타고 들어가서 땅 속까지 내려앉게도 만들죠.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받거나 외면받으면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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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날이 오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김달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.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. 당신은 당신의 상처보다 크다. 그러니까 부디 지치고 아픈 순간조차 힘들지 않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때 가장 빨리 내 자존감이 커지는 느낌이 들지만 진짜 자존감은 나 스스로 인정하고 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라지면 빨리 커진 내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. 사실 이별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. 여러분들 중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때 또 꼭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에서 아픈 일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랑에 지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?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.